산미특대 먹갈치, 오미특대 먹갈치, 삼신미 병어, 자연산 대학 경매 받았고요. 멸치액자라고 까나리액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포판장에서 지금 영상을 찍은 건데 중대 먹갈치면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. 4분의 1 상자 14만 5천원, 반상자 27만 5천원입니다. 굉장히 저희는 물 좋은 걸로만 경매 받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 산부권 10%도 할인 가능합니다. 한디 먹갈치인데요. 중갈치라고 하죠. 한디 먹갈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내장이 많이 안 터졌잖아요. 굉장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이 터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깠을 때 내장이 많이 터진 것도 있는 거는 그건 손도화하고 가격이 좀 더 싼 편이고요. 제일 좋은 걸로 경매를 받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. 보시다시피 물이 좋은 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. 한 상자에 한 55마리에서 내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바라조기인데요. 이 바라조기는 사이즈가 안 커요. 그냥 가성비 대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. 보시다시피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. 오늘 손도가 안 좋은 건 좀 더 가격이 쌌는데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. 그리고 제로페이 언누리 상품권 10% 할인 가능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제로페이로 언누리 상품권으로 10% 받아가지고 저희 쪽으로 결제를 많이 해주시는데요.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